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다케오 캡틴 제작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 유산입니다. 오늘은 좀 블링블링하게 엣지를 줘봤어요. 커피 마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저는 아까 했습니다. 네, 지금은 커피와 함께 저희가 간단하게 급하게 식사를 와, 수주하다. 와, 수주하다. 와, 샌드위치. 네, 커피. 이렇게 오늘 점심을 간단하게 떼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미모의 기장님. 김성원 양이 준비해... 김성원 양이 대기 중입니다.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스타케오 캡틴에서 장민아 역할을 맡은 임성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 순간 이천희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이천희씨 안녕하세요. 셀카예요. 셀카예요. 지금 우리는 스타케오 캡티림. 안녕하세요, 이천희입니다. 제작권 전쟁과 있습니다. 여기 포스터 잘 나와야 되는데. 짜자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대기 중입니다. 이건 어디 나가는 거예요? SNS. 연기중입니다. 음... 끊었어? 아, 끊었어. 저번에 더 여러분이